사각자 자각 문 열어줘야 지 점프해 얼른 타 얼른 타 비주 얼른 타 얼른 타 얼른 타 가자 비주 가자! 얼른 타! 뭐하냐 비주! 비주 뭐 있어 안해 공? 어 얼른 타! 문 닫아봐라 그냥! 가자 얼른 타! 문 닫아 닫아 가지마 너 가지마! 응 가지마 너 가자 우리끼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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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한번 나가려면 속썩여 옆에 있네 갈껴 얼른 문 열어줘 아우 말해 얼른 태워 탈라나 이제? 응 왜 저래 탄대 탄대 얼른 타! 얼른 와! 이렇게 그냥 비주 한번에 안타 얘는 비주 산책 갈꺼야? 아름아 가자 얼른 가자 비주야 얼른 비주야 아휴 여기로 가자 우린 이리로 가자 아름아 내려와 비주 내려와 비주 내려와 비주 아빠 오네 저기 아빠 오네 저기 아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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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올라가 이제 갈꺼야 전화로 꼼짝하냐 아름아 이제 가자 가슴 저거 가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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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쟤 ㅋㅋ 너 땡겨 그냥 한글자막 by 한효정